쓰레기 더미에 10대 자녀들을 방치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연동의 한 주택에서 초등학생 3남매를 방치한 30대 엄마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은 지난 24일 집안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다는 한 배달원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는데, 현재 엄마와 분리 조치돼 아동학대 임시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. 저희는 저희쪽으로 학생으로 방문을 방문해주세요. 매우 N我覺得에 대해서는 거짓말이죠. 우리 학생회는 학생회에선 anytime은 어디서 갑니다.